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호동 전투를 연출한 원시영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제가 이렇게 동호동 전투를 보러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현실을 보면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고 미래라는 걸 너무너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땅을 지켜내셨던 그분들을 꼭 기억해보고자 만들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영화 도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비영구 역할을 좋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감독님께서 역사를 기억하자고 하셨는데 저희 동안 여러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보셨다시피 앞으로도 자주 볼 그런 배우들입니다 우리 두 분 저기 인사드릴 때 많이 환대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변투에서 개똥님을 맡았던 성불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체험 온도가 35도가 넘을 정도로 많이 덥다고 하는데 이렇게 영화 보러 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토기 좋은 이렇게 말씀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입술 많이 터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고동전 돼서 춘이 역을 맡은 이재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뜨겁고 더운 주말에 이렇게 영화 보러 왔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 그리고 또 이제 영화 즐겁게 보시고 이제 보시는 시간이 즐겁고 감동적인 시간이셨으면 꼭 좋은 후기랑 입숨은 많이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혜신입니다 진짜 앞서서 이렇게 말씀 드렸지만 진짜 덥잖아요 그쵸? 네 저희도 막 이동하는데 너무 덥더라구요 예 근데 이렇게 진짜 저희 영화 가져와서 오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떻게 좀 시원하셨나요? 네 아 예 뭐 그러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렇게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구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고고동전투에서 이재하영을 맡은 유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로 뭐 맞추신 거예요? 어 아 제가 홍콩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 주문이 주문 따로따로 내요? 우리도요 아 그러니깐요 다 따로따로에요? 네 모르시는 분이에요 서로? 네 아 앞으로 뭐 이렇게 알고싶은 아 알고싶지는 않고 아 그쵸 왠지 왠지 홍콩 돌아갈 때 만나면 좀 민망하죠 그쵸? 어 그럴거 같긴 해요 아니 오늘도 플랜카드 자꾸 이렇게 많이 갖고 와주시고 오늘 관이 작으니까 왠지 좀 우리끼리 팬미팅 하는 것 같네요 그쵸? 에잇 아 저희 영화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다 오신거죠? 네 예 앞으로 더 좋은 소문 많이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아야 누이가왔다고 그러는데 네 무슨 뜻이죠? 누나팬이라서 아 근데 완전 엄청 동안이신데 오오오오 전보다 나이가 많으신 거 Song 아... 장아 누나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누나 하세요 나이는 저보다 어리세요? 아... 어.. 그래도 한공학 되게 잘하시네요 진짜 잘하시네요 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그러면 인사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매! 화이팅!